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공보수석 한민수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오후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로부터 국회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께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한 정부 방침에 맞추어 국회도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국회는 이에 따라 국회 도사관을 다시 휴관에 들어가는 등 소속 기관의 회의와 행사를 연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서는 앞으로 2주간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간담회는 일정 기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의원들께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각 정당의 의원총회 등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구책에도 속도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받고 결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국회는 8월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화 강역조치를 시행하여 회의장 참석 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 인원을 제안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해서는 참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 등록된 인원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취재도 원칙적으로 풀 기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회 간 회의실과 세미나실의 경우 정부의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맞추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안하고 소규모 간담회실 등은 50명 이내의 공간의 경우에는 자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안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행 시기는 8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회 간 회의실과 세미나실도 명단제를 운영해 세미나 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인원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 출입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휴가는 어제부터 그제부터 들어갔고요 오늘부터는 국회 직원의 국내외 연수 출장을 전면 제안합니다 고성연수원 숙소 이용도 전면 제안합니다 국회 내에 있는 예식장 하객 인원을 제안하고 연수원 집합 교육을 제안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